이거 추억합시다. 뭐해? 선에 그냥 먹어요. 하하하하 그럼 하하하 가치상으로 형 이거 나 이거 찬열이 이거 찬열이 이거 내가 가운데 거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투자 touchdown 2 1 1 1 1 야, 야. 야, 이거 형. 햄이야, 햄.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 고기보다 맛있지. 야, 그럼 진짜 맛있는 거. 진짜 맛있어. 우리 집 고기도 어디서 안 끓이는데 이건 진짜 더 맛있다. 냄새도 안 나. 진짜 너무 맛있어. 이쪽도 그랩이 있네, 오래걸로. 그렇죠. 전국 많이 달아났는데 이런 말 처음이야? 거의 좀 많이 찔게 해. 진짜? 그냥 진짜 좋아. 소원 이거롭다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배불러, 배불러. 내가 qualche 일상에 오나오를 하네요? 아침은 응. 아침은 день살은. 아침은 천국은 왔어요! 아침은 천국은 деся. 아침은 당신이 들어요! 한 ver세는 아침에서, 혹시 당신의 사람은 안쓰면, 하자. 아침은 아침은 아침을 가질 수 없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